선수, 대표, 선서 고려대학교의 이충희 선수입니다. 선수들 대표에서 고려대학교 이충희 선수. 저 형 눈이 잘 안 보일 텐데. 글자 크게 썼으니까. 선수하는 거 다 아시죠? 네, 압니다. 선수하면 뒤에서 선수하시고. 맨 마지막에 선수 대표 이충희 할 때는 자기 이름 되는 겁니다. 선수, 선서가 있겠습니다. 선서. 선서로. 어게인 농구대잔치에서 참가한 우리 선수 1동은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. 2021년 6월 5일 선수 대표 이충희. 선수 대표 이충희. 본인들은 이런 얘기 안 하니까요. 다시 하겠습니다, 다시 하겠습니다. 뭐하라고? 자기 이름, 자기 이름 얘기하는. 자기 이름이 되는 거죠. 우리. 병철아. 아니요, 찾지 마시고. 2층이 할 때 너 이름 부르라고. 왜, 왜, 왜. 안 되면 계속 병철이 형 찾아. 다시 가겠습니다. 자. 선서. 선서. 고개인 농구대잔치에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. 선수 대표 이충희. 선수 대표 이충희. 신기성. 유지원. 이충희. 유지원. 박사 한번 주시죠. 잘했어, 잘했어. 고맙습니다. 잘했어. 왜 또 미술질 좀 맞춰봐봐. 신으로 세상을 살아, 어떡해. 그만 좀 해, 농구부들. 진짜 없어 보이게, 진짜. 잠깐만요, 잠깐만. 호명하면 나와요. 잠깐만요, 잠깐만. 호명하면 나와요. 호명하면 나와야지. 왜 머리 미리 나가서 그래, 왜. 이 형 정말. 미안, 죄송합니다. 네, 네. 내가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. 통계 좀 부탁드려요. 이번에는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. 개회 선언은 상암블락스의 감독, 허재 감독께서 직접 해 주시겠습니다. 수고하십니다. 개회 선언. 개회 선언입니다. 개회 선언. 개회 선언은 지금부터 대한민국 농구의 부흥과 영광을 재현하고 농구로 하나 되어 하업과 결속을 다지는 어게인 농구대장치 개회를 선언합니다. 어게인 농구대장치 대회 개회 선언을. 개회 선언을 해 주시고 하라고 한 번. 맞습니다.